라쿤의 수생동물 호기심이 상당히 많은 동물이고 생김새와 다르게 한 성질을 하니 조심하자 먹을 것을 물에 씻는 습성은 라쿤의 주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깨끗이 먹기 위해 씻어 먹는 것은 아닌데 이런 특징은 라쿤의 선천적인 습성으로 야생의 라쿤이 물가에서 사냥을 할 때 손가락으로 물속을 더듬으며 수생동물을 찾는데 이런 특성이 유전자에도 각인되어 있어서 물만 보면 자연스럽게 씻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한다